공주시 콜비제 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콜비제 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민원 콜비제 제도와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위촉장을 전달하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공주시는 콜비제 위원 위촉을 통해 민원 수렴 소외 지역을 해소하며 퇴직 공무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